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 흔들어져 보이세요 아니, 흔들어져 보이세요 그냥 아쉽네 그냥 아쉽네 너무 흔들어져 엄마, 안하고 이거는 아는 남자 이렇게 밥 먹으면 밥 먹으면 밥 먹으면 밥 먹으면 거리는 가마소스 원쌀 원쌀 너무 흔들어 너무 흔들어 너무 흔들어 이거 다르죠? 반쪽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다 돼 그리고 이렇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투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맨날 찍으시면서 찍으세요 밥만 좀 먹어보면 뜬쌀 우울 때입니다 꽃 좀 덮이면 찍으세요 물 한 줄 알겠는데 오늘 연수한테 참치 생전을 했거든요 전어 안 먹는다고 해서 전어를 봤습니다 고기를 마시기 고기 고기를 먹기 대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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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만 먹기 고기 고기 맛있네요 달콤하니 맛보네 괜찮아 고추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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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nap 고춧가루 오자마자 고추살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으흐흐흐 이끌어